와아아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숙스테이션? 네 원 나이트 지금 여기는 카페인 거 같고 일반 리셉션이랑 따로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일 밖에 800, 700바트.. 800바트? 뭐 두명 해도 900인가? 감옥으로 된 컨셉을 가진 호텔입니다 오오 이거도 막 재수 보고 있어 와 철창으로 되어있어요 와 진짜 무슨 괴로워서 갔다잉 아 뺐어 토요렛 와 디막 아 네 아 땡큐 바로 닫다 보니까 진짜 무슨 감옥 같다잉 사람이 없나봐요 지금 아무도 안하나봐 귀엽죠? 제 수복이에요 이걸 입고 생활하나봐요 여기서 아 모자도 있어 귀엽죠? 오늘 제 이름 454749 제가 좀 신기해서 한번 와봤어요 여기 원래 도미토리 하면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혼자라서 에어컨도 있고 좋은 감방이네 와 씨 하나만 되어있는데도 있어요 2층 침대 아마 여기 1층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깨알 창문도 이렇게 돼있어 콘센트 있고 물 2개 책상에 2층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복스럽던데 아닌가 음 생각보다 샤워실입니다 문이 스타일이 약간 감옥살이긴 하네 왼쪽이다 활아웃이 들어가지 말이야 이렇게 닫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닫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 우와 씨 음 나갈 수도 있어 방에 우와 이렇게 돼있어요 오 그래도 바람은 바람을 쐴 수 있네 뭔가 좀 너무 작고 아담하긴 해서 답답한 기분이 살짝 어 근데 유아형 아닌가 내가 너무 덩치가 작아 보이나 이거 이거 우와 무슨 씨 어 추워 추워 거군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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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는 생각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몄으면 어떨까 뭔가 좀 애매한 어 뭔가 이거 이거 입고 나가면 안 되겠죠? 다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뭔가 깼으면 되나 그냥 깼으면 되나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귀엽죠 근데 이 베개랑도 어 매치가 되고 아 근데 혼자라서 제대로 뭐 그것도 찍을 수가 없는데 귀여워 눈노버 뭐 200몰모 해서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진짜 감옥에 진짜 감옥에 가면 이걸 들고 찍잖아요 무슨 기분일까 이거 제가 장난으로 들지만은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안정샷도 남겼고 아 진짜 감옥 같아요 뭐 사람이 없어 친구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인스타에 사진 좀 올리고 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? 아이고 아 아 일본 PC방 뭐 이런거 24시간 이런거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할게 많아 보이는데 막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하고 막 어 그런데 여기는 진짜 감옥 같아요 그냥 할게 없어 놀거리가 없어요 진짜 제가 감옥에 있다면 하루를 어떻게 버텨나갈까 이렇게 심심한데 뭐 물론 거기서는 일도 하고 뭐 뭐 운동도 하고 하겠지만 추메야지 음 그리고 테라스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데서 맥주 싹 먹으면 음 괜찮은데 와 낡은거 보소 위장 와우 여기 샤워시기 음 음 화장실 표도 좋아 음 뭐 많이 파네 근데 가격 괜찮아요 80,90밖에 안해 카파오 에세 펫막 펫 아 펫막막 펫막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맥주 하나가 60이고 95네 밥은 밥은 95입니다 목도 좀 늘어났네 샌드위치도 많이 어 샌드위치도 맛있나봐요 샌드위치 음 멋있어 감옥처럼 저렇게 되어있는데도 이거 주운거 처음이에요 와 와 이렇게 이렇게 얼음짠 와 대박 센스 빈속에 해장맥주 싹 와 맛있어 보이는데 퀄리티 괜찮은데 냄새가 일단 미쳤어요 개맛이겠다 미쳤어요 샌드위치 오 smart 음 맛있당 쫌 맛있데 음 진짜로 묶음함이 괜찮은데 너무 어 샌드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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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친 побеспら신 뇌지 고기였으면 더 맛있을거 같아 아 맛이네 근데 배가 하나도 안굴러 아 진짜 위가 많이 늘었나보다 낮잠이나 한숨 때려야겠어 일부러 녹슨건지 녹이 쓰레 있는건지 뭐 자연스레 된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것도 그렇고 디자인이 원래 그런거 아닌가요? 컨텐츠 고민도 좀 그냥 적당히 오늘 좀 쉬고 이런 갑옥에 온김에 생각을 좀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데 저 여기 창문이 뭔가 희망으로 보여요 진짜 빛이 희망같아요 샴푸랑 미니스랑 바대옷이 다 있는거 같아요 다했어 여기만 있으니까 갑갑해 죽겠어 진짜 감옥같다 진짜 감옥같아 제수복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됐어요 아기 너무 좀 무서워요 약간 진짜 내 밖에 없어 이거 밤 되니까 빡센데 그리고 보니까 파자마 잠옷도 890파트에 파네요 오 뜨거운거지 잘 나와 너무 뜨거운데 이 뒤에가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여기 여기 좀 잘 씻으라고 하려고 사생활 공부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지금 위에꺼에 한국인 암내냄새가 아니고 외국인 암내냄새죠 그게 계속 빼어 있어 아 아까 바꿔달라 그걸 몸에도 아까 빼어가지고 나갈 때 샤워했거든요 이거 앳빵 그 냄새가 이거 빨았는데도 냄새가 이게 박혀서 안 없어지는 건가 설마 안 빨고 충분 아닐텐데 계속 은은하게 계속 아까 앞머리 때문에 제대로 못 썼거든요 아 아 이게 아우 앙네 아까 몇 시간에 입었는데도 냄새가 빼어가지고 변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기분인데 제 수복은 입고 자야죠 풀세트로 너무 변태 같은데 아 좀 비주얼이 아 이렇게 쓴 거 맞나? 왜 이렇게 변태 같지? 아 내가 옷을 벗고 있었던데 그래도 커 흘러내려 냄새가 돌아가겠습니다 샌드위치 밥풀 음식이 잘 나와 미쳤어 소스도 엄청 많아 다섯 가지라네요 스팸 다섯 가지라네요 다섯 가지라네요 다섯 가지라네요 다섯 가지라네요 이 시간에 뭔 소리가 놀래겠다 어.. 생각보다 더 편하게 쉬고 갑니다 세제 엄청 되게 놔야겠다 내가 압례 없앨려면 내가 또 반납하면 내 압례라고 생각한 거 아이가? 지금 이제 10시가 아니거든요 여기 체크아웃 12시까지인데 그냥 숙소 가서 쉴래요 그래도 뭐 잘 쉬다 갑니다 감옥에서 약간 지루함이 없잖아 저 혼자 노는 걸 아직 잘 못해서 굿모닝 굿모닝 어디서?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? 아.. 네 고마워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여기 가고 싶어? 네 괜찮아요 좋은 곳 디막 디막 오 디막 너 타일랜드 좋아해? 네 저는 타일랜드 좋아해 바이바이 고공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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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단 가격이 얼마 납니다 2인에도 한테 차이가 1,000원 예약할 때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 여기 이 집 잘해요 레스토랑 그냥 일반사람들도 일반사람들도 오시고 가격도 싸요 맥주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제수복 입고 사진 찍고 감옥처럼 되어 있는 컨셉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근데 단점은 위치!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단점은 옷! 제가 운이 안 좋아서 그걸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려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꾸몄으면 참 사람 많을 텐데 그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! 영상으로 이동하는 cheat 더 cuts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including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응 droit 부탁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